조금 감정 넣어서 드라마처럼. 그대로, 그대로. 잘 표현됐어. 이분 작품 잘 표현됐어. 그렇지. 할리우드 가네. 할리우드 간다, 할리우드 가. 그렇지, 할리우드.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.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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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헤더핏 쭉, 위헤더핏 가야지. 위헤더핏 쭉! 탁! 안 맞지?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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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바! 존맛! 저거 해! 드라마. 자, 이렇게 해서 릴레이 전달하기로 한 우리 상무팀 승리.